택시 운전하는 대형교회 목사, 분당 우리교회, 이찬수 목사를 소개합니다. 출처는 국민일보와 분당 우리교회입니다. 안 믿는 이들, 성도들, 주중생활이 궁금해 택시 운전대 잡은 이찬수 목사 첫 손님은 대형교회 목사가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.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목사는 6월 18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정말 오래 꿈꿔왔는데 택시 운전이 천직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며 자신의 첫 택시 운전 경험을 털어놨습니다. 이 목사는 2017년 안시고를 맞아 성도들의 애환을 직접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줬습니다.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궁금했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주중생활이 궁금했다.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. 이번 도전은 그 면허증을 활용한 첫 번째 택시기사 체험이었다. 이 목사는 주로 월요일에 택시 운행을 한다. 설교에서 이 목사는 택시에 시동을 건 지 5분 만에 콜을 받았고 가까이 가보니 스님과 두 명의 여성이 계셨는데 운전이 미숙해 바로 멈추지 못하고 지나쳤다며 안타까워했다. 차를 돌려 다시 현장에 왔지만 스님과 함께 있던 여성이 전화로 아저씨가 쑥 지나가서 다른 택시 타고 갔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목사는 너무 죄송하다. 오늘 처음 택시 운전을 해서 실수를 했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. 그는 실수한 제게 그분이 스마트폰으로 미리 결제한 택시 요금은 그냥 쓰라고 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. 초보기사인 이 목사는 또 실수를 했는데요. 이번엔 중년 여성을 지나쳐버린 것이었다. 차를 돌려 다시 온 이 목사에게 여성은 아저씨는 내가 계속 손 흔드는 걸 못 봤냐며 버럭 화를 냈다고 했다. 아직 초보인데 서툴러서 그랬다는 이 목사의 사과에 승객은 더 화를 냈다. 그는 무시당할 수 있으니 다른 손님에겐 초바라고 하면 안 된다고 꾸지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. 이 목사는 이 말에 감동받았고 마치 엄마 같았다. 너무 고마웠다. 나를 불쌍히 여겨줬다고 전하며 반색했습니다. 이 목사의 택시 운행기는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. 그는 이날 설교 본문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며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. 그는 교회에 좋은 분이 많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분 중에도 정말 좋은 분, 정직한 분이 많이 계신다며 반면 이방 사람 아비멜렉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. 이 목사는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을 꾸짖는 상황을 거론하며 성경만 읽고 주변 사람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. 주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다음은 이찬수 목사님의 택시 체험기입니다.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. 요즘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을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요즘 텀텀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택시 운전은 저의 오랜 버킷리스트였습니다. 사실은 택시 운전 면허증 딴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. 그런데 이게 운전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택시를 운전하려면 그 택시 회사에 풀타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원하는 대로 찔끔찔끔 이렇게는 안 된대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안식년을 얻으면 내가 그때는 정식으로 택시 기사가 돼서 운전해야지 그랬는데 일만서도 파수 운동 이후로 무슨 안식년이 오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아쉽다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어떤 분은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지금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풀타임으로 안 해도 목사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운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분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요. 요새 이제 월요일날 주로 운전을 하고 월요일날 막 너무 아프고 힘들면 이제 주중에 이제 한날을 잡아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. 그리고 또 틈이 나면 이제 이분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좀 막 복음을 막 대놓고 못 전해도 명함이라도 주면서 이제 연락을 하라 그러고 이러는 마음이 좀 있었고 더 큰 의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중생활이 궁금했습니다. 얼마나 힘들게 사실까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.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첫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첫 손님이 누군지 하니까 스님이에요 진짜 묘하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택시를 처음 받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데 진짜 한 5분도 안 됐는데 요즘은 다 이제 미리 이제 콜 하잖아요 이 콜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막 뭐 어떻게 되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첫날이라 가지고요 막 너무 어리둥절한데 이제 그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데 보니까 그 손님하고 제 기억으로 여자 두 분이에요 그리고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막 완전 처음이기 때문에 이 지도만 제가 의존하는데 지도에 보니까 그 몇 미터를 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빈 택시라서 세우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대로라가지고 막 이제 유턴을 억지로 신호도 막 걸리고 이쪽으로 와서 또 유턴을 하고 그래서 와보니까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실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택시기사랑 전화 통화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선임 옆에 있던 여자분 같아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아 막 손 흔드는데도 아저씨가 그냥 가버리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뭐 바로 뭐 그냥 빈 차가 왔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다른 차 타고 갔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게 지금 택시 첫날입니다 너무 제가 당황해갖고 이제 미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갔더니 돌아오니 이렇게 됐다고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요 너무나 따뜻하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제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내리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결제가 됐는데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요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 막 손님하고 같이 있는 이분이 너무 따뜻하게 이야기하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 이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데 그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갖고 대해주는 그게 굉장히 제가 인상 하나님께서 첫 손님을 왜 이분을 주셨을까 그리고요 뭐 저는 이제 진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안 믿는 사람을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만 살았으니까 이번에 막 여러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뭐 야박해서 눈 감으면 코백하고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그런 깍쟁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한 분은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이제 또 이제 예약을 했는데 모르고 또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막 이제 아이 또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빙빙 돌아가지고 오니까 이분은 다행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 중년 여성인데요 차에 타자마자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아저씨는 내가 손을 이렇게 계속 흔드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가실 수가 있느냐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막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요새 내 삶이 꾸질함 듣고 사는 삶이에요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자꾸 꾸짐 듣는 일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초보라 가지고 그걸 내가 놓치고 지나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더 화를 내면서 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저씨 다음부터 이런 실수였을 때 손님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저씨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아저씨 꾸질함 하는데 내 편이 들어주는 거예요 딱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제 택시 회사 법이요 대놓고 예수 믿을 소리 절대 못하고요 먼저 말도 못 건네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주로 말을 좀 건넬 때가 있습니다 뭐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받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저는 사실 해보니까 택시가 내 천직 같아요 60대에 내 천직을 찾았습니다 지금 목회는 사명으로 하는 거고요 월요일에 사실 막 두통 오고 막 목 당기고 되게 힘든데도 택시 운전하고 돌아오면은 몸은 피곤한데 되게 마음이 기뻐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